목을 때려도 되네 이건 몰랐어 내가 뭐야 벌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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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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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무명왕 대검 클리어 완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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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개간지더만 내가 보니까 아... 이것이 무명왕을 깬 자에... 쟤는 저 위에서 어떻게 빨간색이 생겼냐? 쟤네들은... 아... 여기 위에가 안개였지... 이건가?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룩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의상교체 갑니다. 개간지... 개간지 갑니다. 완벽간지... 용셋... 용셋... 행용셋... 행용셋... र.. 에라 Jr. 아아... 이거 아니지? 선아š겠.. papel.. .. 상염... 지수 call 화내려 그녀땅은 ивать 정색하러 두번 질수 에그넘 야 이제부터 이 게임은 이제 룩게임이야 이제 이건 룩게임이야 얘들아 지리는 완전 스카이림 돼버린거야 여기서 머리를 늑대를 끼면 어떻게 될까 안어울려 안어울려 어 야 괜찮긴 한데 색감이 별로에요 무기를 껴주는거지 개 헥간집 완벽한 룩으로 갑니다 완벽한 룩으로 그래도 용 한번 써줍시다 용 아 좋아요 아 물리데미지 미쳤 뭐야 얘가 더 좋잖아 룩이 좋으니까 좋았어 좋아했스 집으로 갑시다 방패가 왜 방패는 안줘 방패 주네 야 아까 거기 방패 있다 아까 거기 방패 있어 방패 먹으러 가자 야 방패 준다 이걸 입으려면 이제부터 또 체력을 채워야 돼 장비를 위해서 나한테 장비 도대체 며칠 찍는거니 방패 먹으러 가자 방패가 있긴 있대 지금 좀 털썩털썩거리긴 하는데 그냥 이걸로 잡아봅시다 어 아이템을 먹고 잠깐만 뒤쪽으로 돌아 나오라는데 잠깐만 뒤쪽으로 돌아 나오는 길이 어 뭔 소리야 여기가 좀 아 여기 못가 뒤쪽으로 돌아 나오는 길이 있대요 아 저쪽이구나 저기 저기 종소리 있는데 일로 가면 몬스터들도 좀 나오는데 사다리가 있대 몹들 일단 좀 잡고 오케 좋아 끝이야? 뭐 이거밖에 없어? 올라가면 아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나봐 레스트 많으니까 여유부려 어? 니네들이 나오면 안되지 어? 아 잠깐만 이거 아 쿵척거려가지고 내가 오케이 K5 S는 그냥 막 쓰겠습니다 뭐야 야 뭐야 뭐해 귀요미야 뭐 귀여 귀요미가 뭐 뭐야 어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야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으면 안되지 니네 어이 해야겠네 어 애들 왜 이렇게 많냐 애들 개많아 누가 소환하는거 아냐? 저렇게 많단 말야?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애들이 많단 말야? 이렇게 많아? 어? 니스 형님 오랜만에 보는거 같네? 오자마자 훈수지리아이씨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 미쳤네 이거 어? 잠깐만 유리하다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미친 이거 왜 이렇게 많냐 와 이 살인자놈들 와 아 나 아이템 바꿔서 가야겠다 느려서 안되겠다 이거 아이템 바꿔서 가야겠어 아 대충 이거 입고 새 옷 입고 갈려고 그랬더니 이게 무거워서 안되겠어 애들이 너무 많네 적당히 게임을 해주려 했더니 안되겠구만 적당히 게임을 해주려 했더니 이 자식들이 말이야 나 안되겠어 나 늑대세스로 좀 바꿔 자 여기까지는 늑대세스로 자 여기까지는 늑대세스로 70 밑으로 내린 다음에 오케이 됐어 이제 부드러워 됐어 애들 되게 많이 나오네요 여기 잠불 하나 그냥 씁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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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씩 유인해서 아 얘네 그냥 빨리 잡아버려야돼 야 쟤네들 왜 팀킬이 안될까 팀킬 되면 개멋있을거 같은데 어 여기 템있어요 템있는데 잡아야되는데 에헤 됐어 얘도 뭐 한두대씩 돌려잡으면 돌려깎기 하면은 별거없어 얘도 돌려깎기 하면 별거없어 내가 봤을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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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타자 뒤치긴다 한번 보구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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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마 죽겠다 이야 뭐야 뭔 패턴이야 저거는 360도 윙회전이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처리 좋아 아니 아니 무슨 끝판왕 깨로 가나? 아니 뭐 끝판왕 깨로가? 저 덩치가 또 있어 오케이 어이 뭐야 완전 엄청 많아 아 잔잔하게 워 뭐야 전봉이 또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아 다 죽였어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좋아요 어 빡셋다 재빡셋네 잔불이 안나오네 자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사다리를 타고 가야됐네요 뭐야 뭔소리냐? 어어어 어어 가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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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낑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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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들 어어 잠깐만 어 나 나 미치기 나갑니다 실수는 나 잘못하면 죽을래 뭐야 얘네 무적이야? 어허 이거 봐 어허 이 아저씨 이거 봐 어허 이 아저씨 이거 안되려 아저씨야 예예 좋아요 자 오케이 다 제건가? 어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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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소리나는데? 아 저것도 템템도 지키고 있네 저것도 어 얘 왜 안들어가 얘 데미지가 아 미친 이거 어허 야 아니 야 무명왕을 막았던 방패가 여기서 얘한테 뚫리네 얘한테 뚫려 무명왕을 막았던 방패가 얘한테 뚫려 이럴수가 무명왕을 막았던 방패가 얘한테 뚫려 어허 어허 이산아 조용히 해라 용 추적자예 쟤 어 그 다음에 그만 있어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라니까 일단 계속 가봅시다 여기 이쪽에 사다리가 있긴 있는거 같아요 계속 가서 더이상 나오면 안되는데 늘 이제 근데 오 뭐야 어 잠깐만 뭔가 뭔가 길을 잘못뜬거 같은데 여기 아닌거 같은데 욕만세 뭔가 길을 잘못뜬거 같은데 뭔가 길을 잘못뜬거 같애 왜 저쒸 욕나오는거 아니지? 여기는 내가 봤을때 집으로 가는거 아니야? 아 근데 어차피 핫도플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잠깐만요 이게 가는길이 있어 사다리가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 여기서 아 저 명상하면 템준다고 가만있어봐 일단은 사다리부터 찾자 사다리부터 방패가 있는데가 있거든 사다리 있는데부터 찾자 자 사다리가 사다리가 이런데 없자 사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